뭐하라고? 이 요즘 찰랑한 데는 연새우유 단팥 생크림빵보다 싸고 맛있는 거 갖고 왔지. 그래? 네가 먹어본 거야? 이 혼자 간간히 초목초목해서. 굽고. 그래서 어디 뭔데? 이 백다방 크림이 단팥빵. 뭐야? 그거 팥 뜯은 거잖아. 이 내가 말했잖여. 단팥 생크림빵보다 맛있다고. 그럼 좀 크게 말하던가. 근데 그거 크기가 작은데? 얼마야? 이 2,500원. 100원 싼데 크기 작으면 별로인 거 아니야? 아 그래서 작은 만큼 더 맛있나? 헛소리하지 말고. 너 무슨 광고 받았냐? 응? 내가 받았으면 받았다고 해야지. 아니. 인종. 뭐 팥 없이 크림 만드는 건 없는 거야? 이 크림 이슈라고 파는 거 있는데 그건 그냥 그려. 그럼 이제 먹어봐. 이 정도면 괜찮지? 맛은 어때? 고소한 생크림에 빵도 안 두껍고 괜찮아. 단맛은 어느 정도야? 팥이 좀 달달하긴 하지. 크림하고 팥 비율은 괜찮아? 크림하고 팥 비율은 한 5대5 정도? 팥빵을 좋아해야 맛있을걸? 그래서 또 사 먹어, 안 먹어? 나는 생각나면 한 번씩 먹게 되던데? 응.